해당 영상과 다른 얘기지만 볼페임 쪽 앞볼 지방이식을 하고 나중에 광대축소를 할 경우 지방이식 안하고 광대축소 했을 때보다 나중에 얼굴 처짐이 더 심해질 수 있고 궁금한데 같이 답변 주실 수 있나요? 이런 상상하지 마시고요. 여러분 광대를 수술을 한다 그러면 광대를 수술 안 해서 밖으로 한다 그랬잖아요. 지금 이 질문을 제가 조금 바꿔서 하면요. 집을 짓는데 도배하고서 벽공사 해도 돼요? 이런 질문이에요. 순서가 있잖아요. 순서가. 아니 지금 막 벽에 구멍이 나 있어. 벽에 빵꾸가 이렇게 나 있거든요. 근데 급하니까 일단 도배를 하고 나중에 벽을 메꾸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다고요. 뭐 그렇게 해도 되죠. 도배 다시 하면 되니까. 근데 일을 세 번 하죠. 그러면.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. 조금은 어 뭐랄까. 지난 걸로 순서를 좀 지켜가면서 수술을 진행하자. 그게 제 생각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